아빠, 저 리버브 G2 사려고요. 아들아, 첫 VR 기기 아니니? 네, 첫 VR 기기예요. 왜 리버브 G2를 사려고 하지? AMD 호환 문제라고 들어봤니? VR 한 뒤 한글 키보드 입력할 때 좆같은 하늘 잠옷 분리버그는? 알릭스 수류탄 던질 때 네 손모가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구린 트래킹은 알고 있니? 19회에 하는 1.5V 배터리를 쓰지 않고서는 몇 시간도 컨트롤러 못 쓰는 것도 알고 있니? 차라리 끄는 게 나은 좆같은 컨트롤러의 싸구려 진동은? 별 개선도 없지만 새로 나온 버전 2는 국내에서는 팔지 않는 건 알고 있는 거냐? 퀘스트 2보다 치약하게 적은 것도 알고 있겠지? 그나마 그 화재도 스위스 팟이 콧구멍 마냥 좆 뒤집어서 그 부분만 잘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니? 단독구동과 무선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 3070 이상의 컴퓨터는 준비된 거냐? 그 하나 있는 화재의 장점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니 말이다. 전 야동만 볼 거...